지금부터 버추얼 클래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사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는 제공받은 전용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두 개의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실습환경 접속 버튼을 통해서 등록해둔 수업의 가상환경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왼쪽 수업관리 버튼으로 수업등록, 수강생관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명을 입력합니다. 수업을 진행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날짜는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선택합니다. 강사를 포함한 실습인원을 입력합니다.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전 현재 잔여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한 정보에 따라 계산된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수업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업의 상태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니터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수강생들의 실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생을 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권을 가져가지 않아 수강생 실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수강생이 실습 도중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원격 접속으로 수강생의 환경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강사와 수강생이 동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사는 수강생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강생은 그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버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수강생의 실습 환경이 종료됩니다. 또한 수업 모니터링 페이지에서는 정렬과 필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선택하면 접속한 수강생과 접속하지 않은 수강생의 화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수강생이 실습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자를 선택하면 접속한 수강생의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화면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 혹은 아이디로 특정 수강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필터가 적용됩니다. 수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수업 종료를 클릭합니다. 수업 종료 시에는 강사와 수강생 전체의 실습 환경이 종료됩니다. 이번엔 학생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은 전용 로그인 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면 가상 환경이 생성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면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강사가 버추얼 클래스를 통해 예제 파일을 공유했을 경우 탐색기의 튜토리얼 폴더에서 예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의 마이파일즈 기능을 이용하여 가상 환경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업 종료 후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마이파일즈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는 End 세션을 클릭하여 실습 환경을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버추얼 클래스 사용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